추아빠 경기 당일. 사랑이네와 쌍둥이네는 함께 응원하기에 모였는데요. 우와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다 같이 응원해주세요. 이거 들어와요 이모가? 엄마 옷 하나 입고 올게. 아빠 힘내세요. 이모가 노래한다. 사랑해요. 이거 언니가 문구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 아빠? 대단해. 대단해. 사랑 대단해. 사랑 대단해. 사랑 대단해. 사라지는 대단해. 아야? 오 재밌다 이거 해보자. 재밌지? 사랑 대단해. 이거 잘한다 여긴 한 Brad은 더. 한 Brad. 두 Ball. 한 한 한 두 열 아이들을 맡기고 시오엄마는 단호박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어머님에게 전수받은 호박죽을 만드는 시오엄마. 서준아. 서준이 거 이거. 서준이 거 이거. 서언이 앉아서 봐봐요.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주물 주물 산주 가자 이렇게. 돌려보세요. 됐다. 보세요. 여기다 하나씩 만든 사람. 아 이거 뭐야? 눈사람이네. 나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만들 거야? 어느새 장난꾸러기 서준이 서언이들 집중. 감사합니다. 안 뛰어서. 사랑이도 말없이 정성껏 만드는데요. 사랑인 호박죽의 의미를 아는 걸까요? 아직 깜깜 아저씨 안 왔어요? 네. 깜깜 아저씨 오나 안 오나 잘 봐줘요. 깜깜 아저씨 오면 우리 자야 되니까. 깜깜 아저씨 오면 우리 자야 되니까. 어떡해. 깜깜 아저씨 오면 오지 말라고 좀 얘기해줘. 우리 아직 잘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해줘. 오지 마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니고 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요. 오세요. 오지 말려. 이 시각 경기 시작을 앞두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현장.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처음이야. be fc.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이겨내. 어. 이겨내. 아니 나는 솔직히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 마. 다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일부러 삼둥이 길을 대한민국 만세 길을 지금 이렇게 넣어줄라고 아 진짜? 애들 뭐 같이 경기는 못 보지만 같은 마음으로 원하기로 경기장 안은 같은 마음으로 모인 관객들의 한 섬으로 가득 차고 그 누구보다 긴장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대한민국 만세 아빠 여기 있는데 고마워 애들아 삼촌 이길거야 대한민국 만세 때문에 이쁜 누나 오네 이쁜 누나 가보자 기다려 누구세요?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누구세요? 해야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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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예쁘다. 안녕. 여기 왔잖아. 여기 왔잖아. 안녕. 마음에 안 들면 같아. 아니에요, 서진아. 처음 봐서. 서진아 누나는 이름은 수영이라고 해. 안녕. 안녕. 사랑이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만나서 만났으면 좋다고 생각했었고. 수영이는 일본어를 많이 알아서. 입을때마다. 모두가 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케이크야, 케이크. 이거 케이크야. 초콜렛이. 초콜렛이.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랑 언니 보고싶었어요? 네. 얼마나 보고싶었어요?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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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툭. 그거 멋있었어? 몇 번 봐서. 네.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요. 차준아 봐봐. 이거 나와. 아니야, 아니야? 아냐? 아냐? 알았어 드디어 푹 익은 호박을 갈아서 호박죽을 만들 차례. 오 괜찮아요? 완전. 찾는다. 소중이라 사랑이라. 소원이라 어딨지? 어딨지? 여기 숨었나? 여기 숨었나? 소원이 찾았다. 여기 다 숨었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하지? 뭐하긴요. 숨바꼭질 한 번 시작하면 지칠 때까지 해야 하더라고요. 소영 씨 미안한데 일본어 잘하죠? 네. 이거 호박죽 끓이는데 이거 약간 물을 해서 간하고 언니한테 이거 조금씩 넣어가면서 죽처럼 하시고. 그냥 먹으시면 된다고. 아. 이걸 넣었으면 옥가유처럼. 아. 으에에에. 네. 네. 맛은 이거예요. 오케이. 시간. 감사합니다. 어? 좀 넣을게요. 어? 호박죽은 원래 조금 달콤하게 먹는 거긴 한데. 조금 달콤하게 먹는. 조금 달콤하게 먹는. 엄마인은 안 말이. 괜찮네. 네. 괜찮네. 네. 이거 가루를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스쿼시. 스쿼시. 그대 크게 다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이ishば 그래서 내가 그러고 싶은데요. 지난달에 생각엔 정말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아시아가 잘하는 건데요. 40살은 UMCで韓国에서 경기는 Poor einen. 여자들보다 더 큰 힘이 되었네요 여자들보다 더 큰 힘이 되었네요 13cm 그렇지. 고맙고맙고. 이야! 이야! 드디어 시작되는 추억배의 경기. 이 다음이야? 어떻게 해? 떨려, 떨려, 떨려! 슈퍼맨이 옥타운에 돌아왔습니다. 섹시어머 추성석입니다. 40세라는 나이가. 현역 웰터크 로스터 내에서는 최고 연장자인데요. 믿기기 힘든 체격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딸 사랑이를 위해서 은퇴를 연기했다라는. 가족을 위한 마음이 돋보였었던. 바로 추성석입니다. 선거주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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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뱉습니다! 첫 번째 힐러우상 뱃습니다. 와우! 와우! 최소한! 다행히! 다시 놀렸습니다, 놀렸습니다. 12점 어렸어! 왼손! 놀렸어, 주성훈! 놀렸습니다, 큰이기! 주성훈! 뱅킥이다! 일 priorities! 짠 기도 좋지 työ! 가자 가자! 가자 roger!